블루 컬러 아임 블루 어? 투탑인데 미션 아까 정배라고 했어죠 안했나? 안했나보다 안한듯 신성 함손 신성이 만나 함손이 만나 수수수수 수수수수 셋 다 주워 아니 먹지 말까? 어차피 타격 강화되잖아 꼴받는데 먹지 말자 혼돈특 언럿 언럿이 파지직임 강화면 럭키 파지직임 럭키 파지직임 초 럭키 파지직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Ste вам 5만원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3% 이펙트를 믿는 밍나의 꼬꼬로가 히새키를 만든것이다 금강조 물리트 갈까? 고서지 물 한잔 물 한잔 주세요 물 한잔 주세요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와 이쁜 구체를 가진 디펙트 와 디스크 이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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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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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깎아 털 있어 잘 자라 우리 딥팩트 섬탑의 왕이다 뭐야 우상할 정도로 강력한 푸른 로봇 내가 바로 섬탑의 푸른 결함 푸른 푸른 어 that Nee 예 어 허리 팝 팝 팝 팝 힙하기 핫하기 데츠 아가프리 와 엔트로피다 엘리트 가야지 엘리트다 찾아가는 서비스 전에 총알 배송 총알이 배송이 왔다고 어흐흑 밀집 포션 디펙트 탕탕이 도망가고 망할 40딜포션 빼기싫은데 그냥 빙하났을걸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대... 스택트... 첫 턴에 잡힘... 스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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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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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과 소리 날걸. 아니 보스한테 안 졸면 누구한테 졸아야든. 아보카도. 머스룸 아보카도. 첨탑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이다. 우리 먹다 둘이 죽는 맛. 우리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이라는 말은... 왜 나온거지? 그게 맛있는 건가? 그냥 독약 아님? 인질 편향. 고거였던 거임. 고거였던 거임. 다관이네. 살려드림 이기유물 내 신성 9 구멍 여길 곧 적재단력님 입장하십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역겨워. 그를 때리는 게 맞았겠군요. 피 흘리는 미친 로보. 고객한테 시비 거는 디자이너. 디자이너 실력이 뛰어난 걸까? 항점 주인이 바가지 씌우는 걸까? 양옥빈? 야 내 인공물 임마. 쓰레기가서 놈이. 이제야 칸다. 이제야 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구원 날 타격만 때리고 있으니까 약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에너지가 많으면 뭐하냐. 아구원 날 타격만 때리고 있는데. 가드도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혹시 그지인가? 아구원 날 타격만 때리고 있어. 아구원 날 타격만 때리고 있어. 파워나 더주제의 파워는 뽀빼기도 안 보이나. 무한한 힘을 원하는 디펙트. 아구원 날 타격만 때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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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원 날 타격만 erle uni. 아구원 날 타격만 때리고. 아구원 날 타격만夫고. 줘요. 하악 São Paulo 하악 São Paulo Äúyou 하악 São Paulo 뱀마 아 왜 이렇게 없네 영속의 신성인데 여섯대만 때리면 된다 여섯대 여섯대 32코 인지 편향 어디갔니 나중시저언 나중시저언 그런건 없다 나중시저언 나중시저언 봉봉봉 거봉이 맛있는 거봉 맛잽 디펙트 내 거봉 가게 안혜리님 50 개월 100개월 이 얼마 남지않음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라색이니? 난 포라색이 제일 좋아 passwords 아중시저 봉봉봉 두리 벽다 두리주건네 저런 난 결함 따위가 아니다 첨탐의 아이돌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 창방한테만 약하다고 했을 뿐이지 삼막 승률이 낮다고 한 적도 없어 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어? 구라쓰지마 밀집을 살까? 파워를 살까? 파워에서 메알이나 장공지능을 뽑는 게 낫겠지 파워룰룰룰룰룰룰룰룰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허허우 포션을 먹어야 하나 상방은 준의 세니까 상방에서 포션을 먹을만하지 앞 사중 어둠 홀로 사중 칼 피단병 특성기가 부채 슬롯 6개 이게 4개 줄거면은 못 있을 수 있겠다 드롭 미쳤네 아 아 오싱 아 아 아 아 아 빠잇 이거 쓸까 말까 쓰든 한 수는 별 차 없을 것 같긴 하네 간복이 없네 이빈님 안복이 없네 이빈님 너네 코가 억가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짚모자 첨탑의 신은 푸른빛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 영광을 달력에게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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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딜 했느냐 너. 50 딜. 너무 멋있어. 석재 달력 최고야. 석재 석재 석재